자 일단 중학교 시절로 가봅시다. 꿈이 개그맨이었습니다. 중학교 때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. 늦은 밤 내 고요한 밤 구석을 가득 채웠던 그 소리에 워워 제가 그림에서도 눈차 말씀드렸냐면 직성보다 해보는 거 맞습니다. 여러분들 괜히 하고 난 이미 된 거야 삼수 9평 때 개 잘 봤어요. 소원이 사법댕크 하겠는걸? 일육수는 국어에서 또 여덟 개렉션이 가장 힘들었어요. 그때 삼수가 나의 무대 오 무대 그 무대 위에 난 멈추지 않아 오 나의 무대 난 진짜 그 면접은 자만이고 다 떠나서 정말 그것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. 다시 가던 것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. 아 예비 1번이 뜨면 이렇게 가급한가? 나의 무대는 너의 그의 목소리 äch거 나의 무대 연하 나의 무대 나의 꿈은 시작해 나의 무대 오묵에 두부겐에 난 뭐 주지 않아 오나에 묻은 오나에 묻은 오나에 묻은 비비비도 화이팅! 승말라!